자 갑시다 여러분들 어... 오늘 제가 목 컨디션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... 막 지를 순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자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워챔스 파이널 자 열두번째 시즌 자 패자주 3라운드 자 경기구요 자 첫번째 게임 자 레빈스 선수 대 포커 선수의 자 시클리 밸리 2.0버전이죠 2.0버전이고 옛날에 보셨던 시클리 밸리랑은 조금은 달라요 좀 처음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회에서 자주 나온 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맵 자체가 그 레더에는 지정이 되어있는 맵인데 막상 자 대회에서는 좀 서로 꺼리는 심맵은 좀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받아들여지기 까지에 뭔가 그 공백이 있는데 자 그 공백이 어느정도 지난건지 자 요번에는 요번에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회에서 이 시클리 밸리 2.0으로 진행하는 거를 자 빌드는 똑같이 진행한 것 같죠 예 전판도 자리도 똑같구요 전판도 오크는 원그런트 헤드헌터 빌드였고 자 오크도 아 언데드도 자 굴빌드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자 노벨트 반지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레벨 선수가 자 썩은 땅하고 에콜라이트 한 마디 더 에 위로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자 멀티를 사냥하려는 것 같구요 사냥하다가 이거 견제 안오네 싶으면은 그냥 1티어에서 멀티를 먹을거고 견제가 좀 빡세게 온다시피 싶으면은 자 눈치껏 봤다가 자 아마 홀업을 일단 먼저 이후에 눈치껏 중머를 먹을수도 있구요 자 아이템 리젤링 좋아요 자 어 그냥 바로 올려보이네요 늑대가 보고 있는데도 자 어차피 충분히 막을 자신있다 좀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이런 견제 막는 상황에서 언올리오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금광부터 좀 살살 까봅니다 자 늑돌이 한 마리 하죠 그리고 펜슬 어 콜타이밍 좋아요 자 그리고 오크도 그 언올리오라가 갖춰져있기때문에 조심해야되구요 헤드헌터도 자 늑돌이 결국에 저 늑돌이 하나하나가 다 겸치거든요 자 자 가시오 자 몹을 깼어요 자 후렴말 잡았고 자 본진 일단 한번 갔다 오려는거 같죠 사냥 사냥하면서 자 근데 아직 본진에 상점이 지어져있진 않습니다 자 곧 2티어가 되긴 합니다만 자 자 헤드헌터 한 마리 저 그냥 코일 날려도 되구요 예 그쵸 코일 날려서 한 마리 잡아줬고 한 마리 더 잡히면은 데스나이트 3렙이 됩니다 이거 자 헤드헌터 헤드헌터 자 굴굴굴굴 어 근데 굴도 꽤 잡히는데요 이거 자 대나 3렙 된거는 좋긴 한데 자 이거 꼬라박을 하는 만큼 자 헤드헌터도 꽤 잡아줘야되요 그건 자 헤드헌터는 3마리 잡힌거 같고 구우로 한 4,5마리 잡힌거 같죠 보니까 자 어우 근데 저 헤드헌터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어우 해골 팔 길어요 자 파셔도 3레벨 5 Ok 여기 1 2 1 1 1 1 1 1 2 자, 티어업까지 눌러준 상황입니다. 자, 집중 나왔고 자, 근데 데스나이트도 어쨌든 늑돌이 2스킬이 있기 때문에 오크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자, 고1만화 한 번 남았고 그리고 이렇게 패스멀티 플레이라는 경우에는 저... 리젤링이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? 체력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 첫 리젤링은 진짜 좋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자, 고1 스틸 안 됐고요. 아, 이게 뒤에서 힐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, 일단은 2렙 코일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빡세게 타이밍을 안 잡아서 됐었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괜히 아슬아슬하게 잡았다가 자, 힐 때문에 스틸을 실패한 모습이었고요. 자, 일단 오크는 이러면서 자, 중머랄 빌드업은 해놨어요. 그리고 데스하니트가 더 이상의 견제는 어려울 거거든요. 아마 자, 레이더 나왔고 자, 사옥 3개 그니까 오크가 요즘은 사실상 쇼크웨이브를 거의 찍기 때문에 좀 빡세게 대비를 하려는 것 같아 보이고요. 자, 멀티 쪽에서 아이템은 저.. 바이탈리티 페리앱이 나왔죠 이게.. 확실히 휴먼전 하듯이 하네요 완전 자 중멀.. 자 빌드업 해보고 자 센터쪽 사냥 가져가면서 자 바로 포탈 자 칩트는 웬만하면 3렙 몰아주는게 좋거든요? 자 이거 몰아주면 3렙이 될텐데 자 그쵸 몰아주죠 몰아주죠 자 여기도 만화관련 아이템을 바라고 있을겁니다 아 만화 스트링완드 자 그러면 중간 던지고요 아 지금 보니까 오크가 노란색이어서 그 꿀 이펙트가 잘 안보이긴 합니다 어 이런 보호색의 기능이 있었네요 노란색 자체가 어 우리 셰클리피셜 핏을 지금 이 타이밍에 지어가지고 자 근데 문제는 이 타이밍이거든요 언데드가 이 타이밍을 잘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코바로 바로 헤던터 꾸여준 모습이구요 자 쇼크 세이브 자 오크 잘 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링크하고 힐스 1링 스크롤 레그 효율이 진짜 굉장히 말도 안 되는게 좋다보니까 자 힐스 한번 더 써줬구요 자 바로 변신 했지만 예 코일 날라갔습니다 자 자 버로우로 웹 한번 칠어준 플레이 좋구요 자 근데 생각외로 자 칩템 많아 굉장히 많은데요 어 자 잠깐만 이거 밀리지 않나요 그러면 자 자 아 들어가있어 아 구멍 있었네요 자 근데 포커선수 이거 좀 쇼크웹을 아끼는 느낌인데 자 칩템 많아 많거든요 자 여기서는 빠집니다 더 무리는 안해요 어 어 자 포커선 이러면서 홀업까지 좀 자 병력보다는 자 미래를 위해서 자 멀티와 테크업까지 투자를 해주는 모습이고 자 쇼크웨이브 자 확실히 근데 타워 3개는 쪼금 압박인데 자 와아 근데 쇼크웨이브 진짜 세네요 자 파셔 4레벨 자 언데드 3티어가 됐지만 아직 오브를 갖춘건 아닙니다 자 파고들어서 옵시디언 세추 자 늑도리까지 나왔구요 아 확실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세요 오크가 자 레이더 한마디는 타이밍 잡고 박을 생각인가요 자 근데 오크도 지금 바로 멀티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언데드 멀티쪽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칩튼이 자 마너포션 두개 들고 있어요 자 홀까고 돌아가긴 좀 힘들거 같은데요 아 체라 쇼크웨이브의 콤보가 진짜 말도 안되게 좋네요 자 포탈 다운데로 탔구요 자 스피드 스크롤 이용해서 자 스피드 스크롤 이용해서 어 그리고 레이더 어 많이 잡히긴 했네요 이러면 레이더 세마디 잡힌거 같죠? 아 지금 확실히 자체 타이밍 자체는 언데드가 병력이 더 많기 때문에 자 오크는 한번도 돌리고 싶을거거든요 그니깐 금 자체를 병력이 아니라 아이템에 투자를 꽤 한 상황이라 자 굴 한마리 두고 판단 좋구요 자 인구수는 어느새 다시 또 비슷하게 맞춰줬고 자 노바? 아니 노바 만화가 없네요 자 굴 한마리 자 44대 52 아 근데 두 영웅으로 시간 진짜 잘 벌어주고 있네요 결국에 이러면서 오크는 자 50 유지를 하고 있는거고 언데드는 그게 아니기때문에 자 포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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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빠르게 포탈 자 에콜레이트 세마리 자 인구수 깼죠 오크도 이러면서 이러면서 예 버서커 빌드로 에틴스 전환을 해줬고 그래도 결국에 오크가 힘싸움 할거면은 자 워스턴프로 바꿔주는게 좋거든요? 워스턴프로 변경을 할지 아니면은 쇼크위브로 교전을 계속 할지 여기 여기 아이템이 여기 아이템이 중요하죠 자 아이템이 아 룬드브레이서 나왔나요? 네 룬드브레이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 인구수 비슷하거든요? 자 교전 자 쇼크웨이브 체라 어어 아 아 진짜 이게 그냥 다 떠나서 전체적인 운영이나 교전 스타일 자체가 휴먼전환하는 느낌이에요 자 디스 한마리 잡혔구요 자 쇼크웨이브 체라 자 언데드가 포탈이 없다보니까 자 빼지 못하거든요? 아 바로 되있는 핀드 그냥 쇼크웨이브로 없애버리구요 자 자 인구수는 언데드가 그래도 아직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자 결국 뒷심이 자 좋은거는 아직은 언데드에요 자 집툰 엔신공 자 자 오 사일러스까지 자 어어 집툰전사 야 이게 오크가 생존템이 아예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 여기서 집툰 엔신공에서 잡는 판단은 진짜 컸네요 이게 워스톰프로 결국 바꿨어야 했을까요? 이런거 보면은 결국에 그 쇼크웨이브가 대규모 교전일때는 효율이 나쁘지 않거든요 워스톰프도 좋지만 근데 결국에 이제 소수 병력이 소수 남은 상황에서는 쇼크웨이브보다 워스톰프가 위력이 훨씬 더 세져 이런거 보면 자 늑둑이 30킬 이용해서 자 칩트는 바로 샀네요 가운데서 샀는데 자 바로 가나요 또? 크 근데 지금 포탈이나 스피드 스크롤 둘다 없거든요 오크가? 그거 생각해야됩니다 자 늑둑이 자 언덴은 뒤에서 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 어차피 싸워야되요 싸워야되는데 자 이거 닥치고 파시어 놀기? 자 워커부터 잘 제거해줬구요 자 파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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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확실히 결국에 이게 정석대로 가는 서드쉐도우 헌터가 섞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영웅 대 삼영웅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영웅인 이상 특정 타이밍에 강한 그 강한 타이밍 이용해서 스노볼을 계속 쭉쭉쭉 굴렸어야 했는데 자 아까 교조는 슈튼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자 헥 버서커 자 저 멀티는 자 지고렘만 완성되면은 늑둘 견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구요 자 멀티 왔죠 데사이트도 5렙이네요 어느새 자 시트 자 아이템 아무것도 없어요 오크가 그쵸 아이템이 없기때문에 영 까기가 충분히 되죠 자 파시어 전사 자 구일드 충원되고 있구요 자 아 자 GG가 나오면서 자 라빈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까 과일 두 두 두 두 두 두 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